이용섭 광주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이 비서진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했는데 비서진들의 비위 의혹이 생긴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면목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현직 수행 비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시가 주최한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를 둘러싼 이권을 놓고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거액의 현물 또는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